이제 이렇게 열매가 까맣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보면 고추나무 닮아가지고 보십시오. 하얀 꽃과 잎은 고춘잎을 닮았고 위쪽으로 열매는 푸르고 이 밑에 쪽으로는 이제 열매들이 까맣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바로 까마중입니다. 이렇게 익은 열매 한두개씩 따서 맛을 보면은 달고 어릴 적에 한두개씩 따 먹었던 추억도 생각납니다. 이 까마중은 부드러운 어린 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열매와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한방에서는 용규라고 해서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것 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열매의 모습입니다. 이 까마중은 약간의 독성은 있지만 맛도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특히 이 열매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. 또한 이 잎과 줄기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부드러운 잎과 줄기는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을 데쳐서 우려내면 완화가 돼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까마중은 자양강장이나 피로회복제로 좋고 타박상 각종 염증치료 심혈관질환이나 소염 또 혈당수치를 낮춰주고 항암 또 구강상처의 치료와 신장염 소변 배출 시력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까마중 차려에서 먹기도 하고 나물로 효소로 또 열매는 당금솔에서 먹기도 한 까마중이었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